컴퓨터 공연 선반기능사 강의를 맡은 조용철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선반기능사 문제풀이 1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열처리 강의란 열처리 탄소강을 기본으로 해서 철강의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나왔어요. 일단 열처리의 특성을 물어봤는데 열처리라고 하는 분은 뭐겠어요? 당금질을 얘기하겠죠? 당금질. 당금질을 왜 하는 거죠? 경화 처리하려고 해요. 경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경도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당금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뭐 있어요? 어떻게 시킬 것이냐? 가장 기본적인 게 순행, 유냉, 공냉,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행이 있겠죠. 이거 말고도 풀림도 있을 거고 불림도 있고 띠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적으로 열처리의 대표적인 거라고 하면 우리가 당금질, 퀸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부분. 일단 내부의 응력, 변형을 감소시킨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내부의 응력하고 이런 부분들을 감소시켜야지만 기계적인 성질이 올라가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공을 편안하게 할 수 있으려면 안쪽에서 견디는 힘을 줄여야 되니까. 그렇죠? 맞는 얘기고요. 표면을 연화시키고 연화라고 하는 부분은 뭐예요? 좀 약하게 만들어겠다는 얘기인데 당금질을 한다는 건 경화를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요. 경화. 경화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기계적인 성질을 향상시킨다. 경도가라 여러 가지를 움직이면 쓰임새나 내마모성, 내부식성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향상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강은 정기적, 자기적 성질을 가져야 되죠. 그래야 정기를 끌어들이기도 해야 되고 정기 전도성이나 열 전도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2번. 연화시킨다. 라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열철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강화시키는 기본적인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답은 여기서는 2번이 됩니다. 자, 2번. 5에서 20%의 아연이 들어간 황동이네요. 황동은 구리하고 아연하고 합쳐놓은 거예요. 근데 전연성을, 그러니까 전성하고 연성이죠. 지금 현재. 넓게 피는 거하고 늘리는 작업을 해주는 황금색에 가까우면서 금박대용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박물관에서 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거예요. 자, 황동단추 등에 쓰이는 구리합금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톤백이죠. 무조건 알다시피 우리 이건 톤백이에요. 그러면 문즈메탈, 문즈메탈이라고도 하고요. 문즈메탈이라고도 얘기해요. 이게 아시다시피 그냥 영어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문즈메탈은 뭐가 됩니까? 황동인데 이거 육상동이에요. 육상동. 육상동. 육상동의 구리와 40%의 아연을 가지고 있는 황동인 거죠. 이거는 인장강도가 최대예요. 잘 늘어난다는 얘기인지 잘 즐기고 최대에 있고 내가 있는 부분에서 또 어디에 쓸 수 있어요? 자, 이게 값도 싸. 강도도 큰데 값도 싸. 그렇기 때문에 예의에 대한 부분을 육상동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 여러 가지가 좋은데 뭐가 안 좋아? 상온에서 가공성이 되게 불량해. 그래서 좋기는 하지만 잘 선택하지 않는 부분이 되고요. 자, 델타메탈이라고 나왔어요. 역시 황동인가요? 그렇죠? 델타메탈은 우리가 알다시피 왜 델타라는 말이 들어갔을까요? 철이에요, 철. 철황동이기 때문에 델타라는 말을 줘서 델타메탈이라고 얘기했어요. 철이 많이도 안 들어갔어. 얼마? 한 1에서 2% 정도. 왜 집어넣었을까요, 이거? 우리가 자유에서 이거 내식성을 올리려고요. 그래서 내식성에 올라가니까 선반에 써야 되겠죠. 그렇죠? 주석황동은 말 그대로 주석을 집어넣어준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쭉 다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황동 중에서도 뭐예요? 많이 쓰이는 황동들이에요. 많이 쓰이는 것들. 특히 델타메탈이나 문지메탈 이런 것들은 다 선박에서 쓰는 것들이지만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쓰이는 것들이니까 잘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은 금박 대용 나오면 그냥 아, 톰백을 얘기하는구나 기억하시면 돼요. 톰백. 자, 3번. 다음 중 플라스틱 재료 중에서 동일한 중량이래요. 동일한 무게를 갖고 있는데 기계적 강도가 강철보다 강력한 재질이라고 물어보세요. 일단 유리섬유. 아니겠죠? 플라스틱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글라스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유리섬유의 기본적인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열재예요. 단열재. 단열재나 그냥 방음제 이런 쪽에서 좀 사용되는 부분이든 글라스 섬유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폴리카보네이트. 이거 PC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플라스틱 중에서도 폴리가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가 좋냐면 여러분들 흔하게 보실 수 있어. 어디서 봐? 오토바이 막 타고 다닐 때 뭐 있어요? 헬멧 쓰죠. 그죠? 거기서 쓰는 거야, 이거. 그렇기 때문에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인 부분의 강화가 아니라 그냥 충격성을 우지하기 때문에 차량이나 이런 쪽에 많이 쓰이는 거고 나일론은 뭐예요? 여러분들 옷도 입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라일론 소재의 옷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섬유나 필름에서 주로 쓰는 거고요. 자, FRP.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하죠. 이거죠, 이거. 그죠? 강화 플라스틱 어디서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계 같은 데 보면 앞에 문이 있다고 그랬죠? 문이 있는데 안을 들여다봐야 되니까 그걸 유리로 쓰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뭐 철을 쓰기도 뭐하고 할 때 이 강화 플라스틱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재료인데 일반적인 기계적 강도가 강철보다 높다 그러면 강화 플라스틱 FRP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4번. 일반 구조형 압연이래요. 압연. KS 기호는 자, SS330 뭡니까? 강을 두 개를 눌렀다. 이거잖아요. 그죠? 자, SM. 일단 SM이 나왔으니까 강이 됩니다. 자, 기계 구조형이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라 이거는 용접 구조형이에요. 용접 구조형. SM45C는 기계 구조형 탄소 강제가 될 것이고요. SNC 415는 뭡니까? 니켈 크롱 강이 되겠죠. 자, 강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가 S가 붙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엔 많이 들어가 있는 원소 순서대로 꽂아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아마 SM400A라고 하는 부분을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용접 구조형 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 5번. 철과 탄소에 약 6.68 들어갔으면 뭐예요? 주철이죠. 탄소에서 탄화철에라는 화합물을 만드는데 이 탄소 강의 표준 조직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페라이트. 페라이트. 페라이트가 페라이트로 진화해서요. 강이죠. 페라이트가 되면 시멘타이트가 되죠. 그쵸?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얘가 물어본 게 뭐예요? 표준 조직을 물어봤어요. 표준 조직을. 그러면 페라이트, 시멘타이트는 표준 조직인데 얘도 표준 조직이지만 약간 뭐예요? 당금질 조직, 열처리 조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솔바이트나. 소르바이트. 솔바이트 이렇게 얘기해요. 소르바이트, 마텐자이트, 오스테나이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그러면 일단 얘하고 얘는 아닌 거죠. 열처리 조직으로 들어갔으니까. 자, 근데 탄소래. 그러면 여기가 0.02% 이하. 0.02에서 2% 또는 정확하게 1.11%. 여기가 2.11에서 6.68. 그러면 답이 시멘타이트 3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조직. 우리가 얘기하는 강철에 대한 부분의 기본 조직을 봤을 때의 흐름을 알면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 되고요.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 되고요.